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쟤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인가요? 이게? 어차피 이거 못 들으니까 천재공격 갱플로 역겨운 날먹기 날먹이나 하자 마방 들어야죠 워윅은 어 속을 뻔했네 강형욱한테 진 개 오케이 워윅하는 사이코 정신병자 특징 칭오에다가 고독한 늑대 달고 있음 진짜 진짜 개 날먹합시다 이렇게 가고 아무것도 안한단 마인드 그냥 딜 교환 안한단 마인드 무슨 일이 있어도 척기한 광이 뽑아야돼 근데 아하 이 알파노 전략 해버리네 일렛 디나이 하려고 할거거든 삼거리에 있으려나 와 이걸 딜을 이렇게 잡아버리네 강형욱 과감해요 이 녀석 Q 안씁니다 선재공격 쿨일땐 안써요 Q 안써요 지금은 써요 이제 안써요 또 안써요 진짜 졸라 역겨없다 이게 뭐야 진짜 이 챔프 이상하다니까 미친거 아니야? 왜이러세요 님아 보호막이 있어서 내가 진다는거 이것만 안속으면 돼 보호막에 안속으면 돼 보호막에 속지 않으면 돼 근데 이거 700원 모으기 상당히 힘들겠는데 이런 이딴식이면 이러면 곤란한데요 보호막이 쓴 내가 있다고 했냐 안했냐 아 진짜 워익하는 놈들 다 저런다니까 진짜 무서워 미친놈들이야 하나같이 아 일단 광해건 샀으니까 만족합시다 내 첫번째 목표는 달성했어 라인 버킹이죠 이걸 프리징하는게 어 이거 이거 프리징하는거 예의가 아니지 아프죠? 근데 이거 싸우면 내가 진다 존나 말도 안되는거 이거 싸우면 내가 져 이거 싸우면 내가 져 믿기지 않겠지만 병신인가 그 3렙부터 이제 아파요 워익픽 왜 찌나? 아 씨발 거리졌다 아이 씨발 좀 쓰러져 이 개새끼야 죽어 죽으라고 왜 안 죽는거야 죽으라고 아니 이거를 처맞으면서 밀어버리네 아니 귤 만화가 없어 이 개씨발 아니 아니 진짜 잼프가 X같다 아 이 개새끼가 너무 억울한데요 방금은? 아니 귤 만화를 아 아 미친새끼 진짜 이걸 덤벼요 이걸 이러고 있다고 이걸 이러고 있다고 이러면 안된다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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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워윅이 못 미는 프리징 라인을.. 어, 씨발. 시비 걸지 맙시다. 빵! 아, 섹스! 아, 고맙다 얘들아. 고맙습니다. 아, 그래봤자 워윅이야. 그래봐야 워윅이라고. 챔프에 한계가 있어. 이러면 이겼죠, 게임. 일단. CS 안 밀려요. 이 새끼 여기 와서 한입 깨물 것 같아. 이거 진짜 미친 새끼라서. 하하하하하 쟤 미친 새끼 아니야, 이거? 진짜로. 이게,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플레이인가요? 이게? 이게 정상인한테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야? 이런 게? 저 상황이 안 나와. 나이스. 어이, 병신 컷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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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먹 성공. 나이스. 너무 맛있어. 결국 이기는 갱플랭크. 깼는디? 깼는데요? 나이스. 이 첫 타워의 영광을 우리 팀에게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팀. 미친놈 아니야. 이렇게. 아, 근데 진짜 워익들은, 어쩜 워익들은 다 저럴까? 워익 학원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, 봐. 이것부터가 존나 무서워. 왜 미니언 먹다 말고 서 있는 거야. 와, 진짜 개무섭다니까? 어허. 이제 꼬리를 빼는구만. 이녀석. 아니,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어떻게, 어디서, 어디서 온 거임 이거? 어떻게 온 거임? 진짜로? 시야가 이렇게 있는데? né? 아, 이렐리아 한... 살려 두지마. 나이스. 아니. 잠깐만. 그만. 그만! 어? 내 솜씨를,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. 오니? læ commander 와 Ó!! 쉣 좋았다 이즈리얼 멋있었어 진짜 존나 높바꾸네 어허아 진짜 존나 높바꾸네 이 새끼 아싸 버스 맛있네 우린 힘 다 잘하네 이런 버스가 난 고정 딜이에요 오잉? 아 진짜 높바꼬네 뭐여 이게? 오케이 음 골드 1등이죠?